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까지 자극하는 데미지 케어는 이제 그만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방부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성분도 배제한 자연유래성분 구수수함은 가라앉고 탄력을 더해줘요 빅그린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땡땡정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익명이 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기에 이렇게 써드립니다. 제 이름은 사연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요즘 한창 스마트폰에 재미를 붙이셔서 혹시라도 요파씨를 듣고 자존감이 낮아지실까 좋아요. 이런 배려 아 그러네요. 좋은 딸이다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존감이 낮아질까봐 걱정 저는 중요한 효 같아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니까 알겠어 부모님한테 제일 떨어지면 안되는건 hp 이런게 아니에요 자존감인거 같아요. 예예예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 대학교 때문에 20년만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문화 충격을 여러번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단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난감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 사투리 카테고리인가요? 영남어 카테고리입니다. 네 사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서울에 상경한지 꽤 지난 지금도 자잘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과를 열고 지난 주말에도 강원도 출신의 남자친구는 잇몸이 우리하다 한 제 말의 의미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모릅니다. 김상준은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거 있잖아요. 우리한 설명을 해달라고 자 우리하다는 뻐근한 것도 아니고 막 아픈 것도 아니고 적당히 길게 아픈 통증에 대한 느낌인데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온적이 있죠? 우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김상준 교수행정관께서 어떻게 설명해주셨죠? 그때도 우리한 확실한 답이 안되었죠? 나중에 표정으로 설명하려고 들더라구요 근데 이게 네이티브 스피커의 반응이 맞죠? 그러겠죠 어학을 따로 배웠어야 설명하는거지 용례를 많이 따라해보면 알게 되는게 단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아버지를 성주행범으로 몰빨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에서 나고자란 저는 이것을 읽는게 상당히 힘듭니다만 저는 읽자마자 이게 다 편집이지 뭘 소개해 이랬다가 아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아 제가 용기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아 침 삼키는 소리 그정도에요 이게? 이게 땡땡이라고 하면 안돼요? 여러분 지금 침 삼키는 소리 들어갔나요? 이게 뭐야 이게 남고단언데 그렇죠 딸딸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 그렇게 끊을 거니까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네 네 저도 대학에서 처음 배웠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아 다른 곳에서는 네 다른 지역에서는 만에 하나로 이 사연이 당첨이 되어 요파씨에 나간다면 이 단어를 어쩌면 삐 소리가 나도록 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하는게 맞다고 봐요 아 네네 네 그러나 단언컨대 딸딸이이는 제 청소년기에 그렇게 유해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슬리퍼로 맞지 않는 이상 유해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적어도 부산에선 말입니다 딸딸이이는 부산에서 슬리퍼의 의미로도 쓰이고 슬리퍼를 딸딸 끌고 다니는 곳에서 기인한 듯합니다 그래요? 이해 못할 것은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 그렇다면 사실 상당히 근원이 그 어원이 오래된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는 사실 뭐 경운기 탈탈이 네 경운기라든지 네 그런 것은 왜냐하면 농사와 그거 그 농사 경운기가 어려운 단어니까 그리고 실제로 탈탈거리며 가잖아요 어원이 좀 더 맞고 더 어원이 더 오래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딸이가 슬리퍼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최근 들어서 그 삼색 슬리퍼를 삼선 슬리퍼를 몰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생긴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최신 유행 같이 느껴지는 저는 대학교에서 자취방 얻고 다니는 최신 유행은 좀 이상한가 친구들이 후문 쪽에서 지각했다면 허겁지겁 슬리퍼를 신고 뛰어와요 자취생들의 특권이죠 슬리퍼 신고 학교 올 수 있는 거 여름이 아닌 이상 그때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깜짝 놀랍니다 쟤는 무엇을 보고 친구의 행색에 무엇을 보고 저 단어를 쓰는가 이성추행범 그 슬리퍼를 신고 온 것도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애인인가 어머니께서 시장 가실 때 끌고 가시는 미니 손수레 이것만은 딸딸 이의를 대용할 단어가 없어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보시고 적당한 단어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승준 군에게 사진을 보여주려고 찾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을 지칭할 때도 쓰이는 매우 다용도의 단어라고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미니 카트 카트죠 네 근데 왠지 카트보다는 저도 서울 사람이 영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 단어를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 편할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어른들은 구루마라고 했어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니 손수레를 지칭할 때도 쓰인 매우 다용도의 단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늦둥이로 얻은 막내딸인 저를 딸이라는 한음절로 부르기엔 사랑을 담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네 이 쓰임새가 많은 다용도의 단어를 막내의 애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네 아 본인이 이것이 되셨다 음 좋습니다 아니 좋다고는 말 못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씨 알겠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아직도 1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딸딸이 예쁜 딸딸이 착한 딸딸이 건강하고 슬기롭게 잘 자라와라 아 여기서 저는 이해됩니다 그러게요 아 아니 다른 동네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저 말은 그 말이 아닌가 보다 그렇겠죠 네 가사를 보면 이해해야죠 이제 자 정말 아 근데 좋은 아버지시네요 그렇게 아 그니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다 대고 나쁜 아버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 저 예전에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 단어를 알게 됐고 네 이 단어에 그 당시 우리의 쓰임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아 그렇게 부른다는 게 네 그래서 근데 그 즈음에 알았는데 그 즈음에 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이 있나 봐요 네 수련회 같은 데를 간 거예요 네 그래갖고 각 조마다 조 노래를 지으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보편적인 의노라고 생각 안 하고 저희 친구들만 아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뽀뽀뽀에다가 그 단어를 붙여서 조 노래로 했더니 교관들 표정이 그거 끝나고 야 이게 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보편적인 은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어떤 그런 악동 제가 뭐 다 만들진 않았겠습니다마는 저희 조가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렇죠 중학생들이 정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 그 그냥 주변 친구들만 아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완전 딴 동네로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가서 그 무슨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저기 간부수 간부가 아니라 지금 왜 설악산 아니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다른 동네 가잖아요 네 그 수련회 가면 다른 동네 가는데 다른 동네 조교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에 되게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지난달 그 장원이신 서지연 씨 어머님은 0892를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아버지라든지 혹은 모르실 수도 있다 어머니가 미니선수레를 그렇게 부르시는 건 이 지역에서는 아예 그럼 이 단어의 서울적 효용은 모르시는 거겠죠 세대에 따라 요즘 세대는 아는 것 같았는데 어른들은 어떤지 전 몰라 그럼 이 세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그럴 수 있죠 전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네네 당연하겠죠 뭐 사실 그것이 어떤 그 내추럴 본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매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것은 어원연구는 생각보다 엄청 빡세요 그렇죠 예예예 그래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서로 다 아 네 그 다음 딸딸 이를 통해서 어원연구 뭐 기표와 기이라든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네 약간 내가 어 너저분하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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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쓸데없이 후크송을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으셔서 그 가사도 잘 쓰셨어요 그리고 예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노래가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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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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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들아 부럽지 라고 말할 뻔했다는 것에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고향에 제가 내려가면 저녁에 약주 한잔을 하시고 그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 환장하십니다 좋은 아버지다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훌륭한 아버지다 안승준이 제 애아버지라서 알고 있잖아요 네 나도 영남아버지였으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만 볼이 빨개지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술기운이 재개로 옮겨졌기 때문이겠지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난감함을 토로할 곳이 없어 이렇게 대나무 숲을 찾듯 요파씨의 사연을 보냅니다 아마 주변 분들을 통해서 아버님 귀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근데 많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해요 딸을 딸딸 이로 부르시는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따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렇죠 딸딸이 아빠는 되게 많잖아요 딸 두 명인 아빠들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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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남학생들은 아무 생각이나 다 바보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뽀뽀송에다가 우겨넣듯이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죠 결혼해서 자식이 두 명이면 딸이 둘인 것은 좋지 않겠다 놀림 받을까봐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아무 생각이나 하는 때입니다 사연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한 번 읽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땡땡정씨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연이 요구시세 오르게 된다면 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짤방을 슬리퍼 슬리퍼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경운기 그렇죠 미니카트 네 거기에다가 용의 머리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아빠는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아버님한테 퍼져도 네 처음에 땡땡정씨가 걱정해주신 아버지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죠 네 전국에다가 평생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다라고 사랑해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사연인데 그러네요 영남방원장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아마 아버지의 술 기운이 저희에게도 보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술이 얼마 약한지 그냥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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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